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일균 주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숙 권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김동숙 권사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 항상 앉으셨던 자리가 있어요 이쪽 편에 아마 지금 염재 장로님이 앉으신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거기나 그 앞에 자리 거기 앉으셔가지고 항상 다소곳이 앉으셔서 그 작은 눈으로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참 힘이 나고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다치시고 나서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서 언젠가는 권사님이 저 자리에 다시 오시겠거니 그렇게 바랬었는데 바람으로 끝났네요 그냥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권사님이 권사님을 곁에 두고 싶으셔서 데려가셨습니다 아마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참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눈이 왔죠 목요일날 첫눈이 왔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그렇게 눈이 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게에서 집까지 가는데 평소에 2, 30분이면 갈 거리를 6시간 만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요 또 거기도 또 난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잃고요 빨리 그 산불이 꺼지나 돼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산불이 빨리 사그라들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눈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 불게 하시면 그냥 두 손 놓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청년들하고 베오마운틴을 갔다 왔습니다 단풍을 보러 갔는데요 교회에서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단풍은 못 보고 선셋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셋이 너무나 예뻐요 그것만 보고 와도 참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해가 막 지려하고 그 하늘에 노을이 전체적으로 쫙 깔리는데요 그림 같았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하늘 하나는 정말 일품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이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은요 우리가 보고 야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기이함 그 크고 넓고 무한하심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기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른다면요 삶의 의미도 없고요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또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목적 없이 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날이 미래가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전이 안 보이고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차이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는 그 중심이 포커스가 나입니다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내가 없습니다 중심이 뭐냐 포커스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뭔 뜻이 있을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내가 그 뜻을 향해서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건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해봤자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이 되면 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 본문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시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포로된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그 회복의 말씀들인데요 가만히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누가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시죠 27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절을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리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당으로 돌아오게 하고 모두 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는 그러니까 세계사라고 하죠 그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세계 정세가 변해서 그 주변 강대국들의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흥하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성경은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요 25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베품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의 그 변죽 같은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 늘 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린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름입니다 혈액형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을 물어보질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하고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게 자꾸 삐걱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 그런 원리로 우리는 사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원리로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안 맞으니까요 늘 삐걱대고 늘 퀘스천이에요 하나님 왜요 어째서요 이 원리랑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만이 아니라요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 원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출애급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사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온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백승진 목사를 어떻게 그 이름을 드높이고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축복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고난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축복과 고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하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잔이라 하나님께서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을 모두 창조하셨대요 그냥 빛하고 평안만 창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셨고요 환란도 창조하셨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날이 계속 되잖아요 고난이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둠과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대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대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책의 제목이 좀 특별하죠 하나님의 열심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서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제가 오랫동안 묵상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증언하는 증인들이래요 다시 말해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살아라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라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낙담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롤모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영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증인이라는 거예요 영웅이라면 자신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증인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다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공로로 무슨 노력으로도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들을 열심히 따라 산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영웅으로 받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고향 그 땅에서 적값고리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이끄신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을 점지해 줄 때도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그 고비를 넘기게 해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이끌어 주셨어요 이삭은 그 아브라함은 따라만 갔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을 인도해내라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신을 먼저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주저하는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모든 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두드리고 계속 이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낙심한 베드로 역시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끌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대요 그런데 이 열심을이라는 이 말이 이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열심이라는 말은 키나입니다 키나인데요 이 키나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질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질투 그래서 혹시 영어성경을 갖고 계신 분 NIV 영어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 문장을 이렇게 NIV에는 번역하게 했어요 I will be jealous for my holy name 그러니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한다 그런 영어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과 질투라는 말 이게 언뜻 보면 매치가 잘 안 되죠 이게 뜻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또 이게 맞기도 해요 열심하고 질투라는 말이 그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샘이 많은 아이들이래요 질투가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 큰애가 질투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이는 샘이 많아요 아마 둘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질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걔는 네 곧 잘해요 그러니까 이 질투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는요 그냥 남들이 잘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질투예요 한국에 예전에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최진실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사실 그 드라마의 질투라는 제목은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입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함 백성이에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받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거룩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분되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말에는요 구분짓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질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오히려 그 거룩함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지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택한 받은 백성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음악위원들께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하시나요 찬양을 하는 이유가 다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무슨 어떤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은 없죠 사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 하나 봉사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노래는 잘하니까 내가 찬양을 한다 그렇게 해서 찬양하시는 분은 없죠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감정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른다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여서 43장 21절입니다 성가대원들이 꼭 이 말씀을 늘 명심하고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여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여서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삶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잘되기를 내가 성공하기를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축복받기를 모든 게 나예요 우선순위가 다 나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에도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헌금 헌신 예배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그것을 뒤집어서 알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 뉴욕성교회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일들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